안녕하세요 때로는 묶어갈 일도 있었잖아 이 여름의 상처도 샤패가 바쁘고 너무나 그러고 있었을까 만약에 이 세상의 철단이 있었다면 쓰러기 시련이 없었을 때 때로만 오래로 하기는 내 인생이 없을 세상의 영화만도 후회도 하기는 말야 이젠 정답이었다 이젠 정답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굳은 일도 있었잖아 이별의 상처는 실패 안고 너무나 흐를 있었잖아 만약에 인생에 찾은 감이 있었다면 슬슬하게 이 시련을 불러 썼을 텐데 뜻대로 마음대로 함께 있는 게 있는 것을 세상은 만도 후회도 하지는 말야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 세상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생은 정답이었다 인생은 정답이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소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